여보기 없는데 여자 땜에 왔는데 어디 간디야. 여보기 없어 사장님. 여자 땜에 지금 오신 거 아뇨 언제나 좀 결혼 좀 할까 하고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받을 수 있나 결혼복 그거 결혼 상담사 그것도 받을 수 있나 하고 뭘 받아. 못 받지 뭐. 못 받아 돈 등록한 거 못 받아. 한 달에 삼십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정지를 시켜야지 정지 시키면 사업이 들어온대. 에? 막 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왜요? 모르겠어요 내가 농협에서 물어봤거든요. 그쪽에서 정지 안 시키면 내가 정지 시키면 소용이 없대요. 그 개 같은 경우가 있어. 나 은행에 있는 거 그냥. 돈 밑품 있는 거 다 빼뿌려고 했더니. 할 수용 없대요 카드 회사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니 한꺼번에. 다 안 줬어요. 한꺼번에 다 안 줬어? 처음에 삼십만 원 주고 열 달러 해가지고. 에헤이 그걸 왜 그렇게 했었어. 거기서 그. 할부로 하러 하러 가더라고요. 무이자로 해가지고. 그거 다 사키꾼인데. 그러니까. 사키꾼이잖아. 영덕포까지 가가지고. 어 아이고 뭐 하러 그렇게 해서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그렇지. 불고 나서 전화도 안 받아요 그것도. 그거 봐 사기꾼이잖아 사기당했네. 사본실은 거기에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하려고 욕이라도 한번 해야 하는데. 아니 거기를 쫓아가. 사균도 안 해요. 거기를 쫓아가라고. 쫓아가서 나 이거 못하겠다 정지시켜달라. 딱 저기하셔. 대표한테 전화했더니. 그 사람도 저기 고인년생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반납 한 번은 반납이 안 된대요. 죽어도 안 된대요. 그런 사기꾼들이요. 그럼 백만 원이나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못 봐줘 근데. 안 돼. 근데 못 바꿨다 근데. 아니 그 처음에 그. 팀장이. 혼자 막 쓰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나는 그 결혼 될 때까지 하는. 줄 알았지 근데 뒤에. 이에서 삼을 그거 쓰고서. 그 계약 그걸 썼나 보더라고 뒤에. 근데 앞에만 쓸지 뒤에는 안 썼거든요. 그 사람만 쓰고. 볼 시간이 있어야지 그게 앞에만 쓰고. 빨리 가자 이거야 여자. 보러. 근데 뒤에까지 내가 읽어봤으면 되는데. 뒤에 볼 정신이 없어. 사기꾼들이잖아. 사장님이 사기꾼 했지 걸린 거야. 검정 구조 강정에서 물어봤거든 형태. 아이고 이건 못 봤는데. 못 봐도 나도 못 봤게 나와 지금. 근데 여복이 없으면 사장님 여자가 없어. 뭐 어떡하지 평상 살아야 돼. 평상 이렇게 혼자 살기는 또 외롭긴 하겠다 진짜. 응. 아휴. 그냥 한숨만 나오네. 응. 근데 또 사장님 눈도 높아. 눈도 높아요? 웬만한 여자 또 이게 눈이 여기 있으면 요 위에 가 눈썹 위에 가 있어. 웬만한 여자 또 쳐다보지 난처럼. 아니 내가 한번 누가 소개해가지고. 그 개띠구나 열세 살 밑에인데. 어휴 몇 번 만나지도 않고 삼 삼 세 번 딱 만났나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여부 게 없으니까 그러는 게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전화 또 오빠 저녁이나 먹기 아니 됐어.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달라더니 앞집 여자가 소개해 줬거든 앞집 여자한테 돈을 또 빌려달라 하더라고. 그 삼덤 고작 한 달에 삼백만 원씩 번대요. 그런데도 그리. 요새 여자들이. 남자도 보통도 넘지만 여자도 보통이 넘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보고 달라붙는 거야. 그렇죠 진실로 진실을 나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 사장님. 근데 사장님은 돈복은 있어. 응 근데 사장님은 여보게 없어 여보하고 자식복이 없어. 그거는 각오하고 사르셔야 돼. 자식 그거 자식복도 없어요? 자식이 지금 둘 다 시집가가지고 장가 가고 시집가는데 애를 안 났네. 그거 봐 아빠한테 그렇게 신경 써 신경 안 쓰잖아. 아니 딸은 신경 써요. 지들 살기 바빠. 근데. 올해 육십팔 세. 네. 좀 기다려 보셔. 가을에 가을에가 여자 하나 들어오긴 들어온다. 그때 한번 잘 저게 보셔 돈 없다고 그래고. 나 돈 없는데 만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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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사랑해서 좋아해서 만날 거냐 그때 한번 글판을 보셔. 가을에 우연치 않게. 가을에 인연법 있어 우연치 않게. 근데 사장님 요리를 잘 해야 돼. 잘못하면 또 저게. 가을에 인연법 있어. 가을에 여자 하나 인연법 있다. 아주 없지는 않다. 한 10월 11월 달. 그때쯤 한번 먹었는데 그 전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장님이 좀 고지식하긴 고지식하다. 유두리가 없네. 말썸씨가 없어서 그래. 말썸씨도 없고 유두리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누구 말대로 엄벨도 좋아야 되고 얼리고 빰쳐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깐 여자들이 저걸 하는 거야. 근데 누가 진실로 소개해 인연법은 있어 누가 소개를 하든지. 뭐 친구를 소개해서 하든지. 올해 들어오긴 들어온다. 그러니까 잘 요리를 잘 하셔. 한번 누가 소개해가지고 왔는데 칠십 다섯이에요. 칠십 다섯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날 따는데 내가 그냥. 너무 많지 누난데 완전히 칠십 다섯이면 와 누나빨인데 누나도 하참 누나네.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전화 오는 것도 안 받고 그냥. 소개해 줬는데 간돌하게 했지 뭐. 잘하셨어. 누나 너무 너무 누나빨이지. 그렇지요 너무 안 되지. 근데 가을에 인연법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도 나면 말띠나 대야 온다고 말띠. 말띠? 사장님 말띠하고는 안 맞을 텐데. 적어서 그러더라고요 그 안성 누가 가닥에서 한번 갔지 그랬더니. 돈복 있고 여자 복도 있다고 하더라고. 돌 일을 하니까 돌로 큰 거 하나 갖다 놓으라고 거기다가. 얘기만 하세요 누구한테 얘기해서 갖다 놓을게 그랬더니. 에이 새 없어. 새 없어 사람들 이용만 해 먹는 거야 사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사람들이 이용만 해 먹어.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그냥 그러니 하고 포기하고 살잖아 우연찮게 여자가 들어와 올해. 들어오니까 가을쯤에 들어오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 그냥. 어머 그냥 여자 저가지도 말고 아이 그래 내 팔자가 그러니 돈복은 있어 근데 여보긴 없어. 여자들이 다 덴배드니까 다 돈으로만 봐 그러니까 나 돈 없다 하고서 이렇게 새기셔야 돼 그래야지 진실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알았죠 나 돈 많다 뭐 얼마 얼마 번다 공개를 하지 마. 사장님은 그게 공개를 하는 게 탈이야. 사장님은 그게 공개를 하는 게 탈이야. 그렇게 공개를 하지 마. 그리고. 진실한 배필을 좀 원한다 했을 때는. 내 한 번은 방법을 알려줄게. 사장님 숟가락 있지 수저 밥 먹는 수저 두 개를. 두 자를 저기. 사장님 이름하고 생일하고 쓰시고 그리고 이제 배필 부부 인연을 맺어주세요 하고선 두 개를 딱 묶어서. 빨간 실을 이렇게 묶어서 사장님 속옷이다 넣어놔 그럼 인연 들어와. 그거는 일러워줄 수는 있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빨간 실로 응. 나이대로 묶어 놓으셔. 사장님 나이대로 육십팔 세잖아. 그럼 이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 그렇게 하시면 인연 뭐 빨리 들어올 수도 있어. 인연 부부 인연 맺어 달라고 그래서 해주셔 그리고 사장님 한쪽은 사장님 이름 쓰고 그리고 저거 있잖아 스카치티프 있잖아 스카치티프가 아니라 이름표 쓰는 거 애들 이름표 쓰는 거 있죠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숟가락에다 쓰면 안 써져 그러니까 문방구 가면 있어요 이렇게 스카치티프를 이렇게 이름 써서 이렇게 붙이는 거. 이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 그거 사서 숟가락하고 두 개를 해서 이렇게 묶어서 사장님 속옷이다가 짱 바거나. 그러시면 괜찮아 그러면 인연법 꽃이 빨리 들어올 수도 있어. 올해 사장님 운 괜찮아 대운 들어와서. 아픈 거 사람만 너무 믿지 마세요 사장님 너무 좋아서 사람을 너무 믿어. 맨날 뒷동수 당하면서. 맞아요. 불어서 아프면서. 다 수술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알았죠 약해서 하셔 너무 고지시켜서 탈이야. 사장님이. 알았죠. 처음부터 돈 없다고 그러셔. 있다 하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또. 또 고지시켜서 또 안쓰러운 거 못 봐. 그런 건 있어야 또. 안쓰러워서 못 봐서 그래. 야 그러지 마셔. 내가 진실하면 이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 맘먹으면 저기로 해야 되는 거야 없다라고 선 저기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한두 달 몇 개월을 한 오 개월 일 년을 좀 겪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때는 진실한 내 배필이 들어오는 거야 사장님. 그 일 년 안에 뭐 돈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해달라고 다 좀 갖고 날라 돈 있는 줄 알고. 알았죠 여보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